자, 4번 문제에 풀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겹쳐진 두 직각삼각형 ABC와 BCD에서 각 DBC는요, 45도고요. 각 ACB는요, 30도이고 선분 CD가 15루트 2cm일 때 우리는 삼각형 BCE의 넓이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여기 넓이를 구하시기 위해서 선생님이 보조선을 한번 그려볼 건데요. 점 2에서부터 이렇게 수선을 한번 내려보도록 하고요. 그 수선의 발을 선생님이 H다라고 표현해 볼게요. 저기 직각 표시 한번 해주시고요. 그런 다음에 우리 직각이고 30도니까 여기는 60도다라는 거 알 수 있고요. 또 이 각은요, 45도다라는 것도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여기 선분 이 H의 길이를 선생님이 H다라고 표현을 해보면 여기에 있는 선분 BH의 길이도요, 45도, 45도이기 때문에 무엇이다? H다라고 표현해 볼 수 있겠네요. 자, 그래서 우리는요, 이제 선분 CH의 길이도 한번 찾아볼 건데요. 우리 직각이고 60도고 선분 EH의 길이를 H다라고 표현했기 때문에 아, 탄젠트 60도의 값을 이용해서 우리 선분 CH의 길이를 표현해 볼게요. 자, H, 탄젠트 60도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나요? 따라서 우리 탄젠트 60도는 몇이다? 루트 3이다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선분 CH의 길이가 어떻게 된다? 루트 3, H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다라고 정리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 삼각형 BCD 한번 봐주세요. 자, 45도의 각을 갖고 있고요. 직각이고요. 우리 선분 CD의 값을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선분 BC의 길이도 우리 사인 값을 이용해서 구할 수 있는데요. 자, 이 옆으로 한번 가지고 와 볼게요. 즉, 선분 BC의 길이가 어떻게? 사인 45도 분의 우리 주어진 길이 얼마다? 15 루트 2 이렇게 식을 세워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 사인 45도가 2분의 루트 2이기 때문에 15 루트 2 나누기 2분의 루트 2다 이렇게 식 표현해 봐도 될까요? 자, 그럼 정리 한번 더 해둬게요. 자, 15 루트 2 곱하기 루트 2분의 2다. 자, 정리하시면 얼마다? 아, 선분 BC의 길이가 얼마다? 30cm다라고 나오겠네요. 따라서 여기에 30cm다라고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여기에 있는 선분 BC의 길이를 이렇게도 한번 표현해 볼 수 있다는 이야기겠죠? 자, 여기 선분 BH 더하기 선분 CH 길이를 더하면 어떻게 되겠다? 30cm가 되겠다라는 거네요. 따라서 H 더하기 루트 3 H가 얼마다? 30이다. 따라서 H로 묶어 드려 볼게요. 자, 루트 3 플러스 1의 H는 얼마다? 30이다. 따라서 H의 길이는 어떻게 구할 수가 있다? 루트 3 플러스 1분의 30이다. 따라서 유리화를 시켜 주시면, 자, 분자와 분모의 루트 3 마이너스 1을 곱해 주시면 우리 정리해서 얼마가 된다? 그렇죠? 15의 루트 3 마이너스 1 이렇게 정리가 된다. 따라서 우리는 H의 값이 얼마다? 아, 이 값이다라는 걸 알았네요. 그럼 우리가 구하려는 삼각형 BCE의 넓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삼각형의 넓이기 때문에 2분의 1 곱하기 밑변이 얼마죠? 30 곱하기 높이의 길이가 얼마죠? 우리 방금 전에 구했죠? 15 루트 3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자, 약분합니다. 따라서 곱해서 정리해 주시면 225의 루트 3 마이너스 1 제곱 센티미터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 마이너스 1 제곱 센티미터 2